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우편 투표께서 그 사람들이 관외 사전투표를 조작한 또 하나의 방법을 여러분들 제시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편 투표는 수량 면에서 관내 사전투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량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화끈하게 조작하는 사전투표 가운데 제외 국민 투표와 더불어서 가장 화끈하게 조작하는 그런 사전투표 종류가 우편 투표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엄청나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상북도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4.15 총선에 전국에 3,484개의 투표수가 있었습니다. 사전투표수가. 사전투표가 마치게 되면 바로 관내 사전투표하면 지역선관으로 그대로 이동됩니다. 여기 잘 이야기하죠.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지역선관위에 몇 표가 전달됐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 겁니다. 사전투표함에 있는 투표지 개수가 몇 개인지가 100명이 투표를 했는지 200명이 투표해진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인수인계할 때 투표함 속에 몇 표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채로 여기서 하면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3,484개의 사전투표수에서 사전투표 선거인명부를 사후적으로 작성해가지고 투표장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함 주민번호 전화번호 사인을 해가지고 투표가 딱 끝나게 되면 몇 명이 여러분들 투표장에 왔는지가 척정이 돼야 사전투표를 뻥튀기를 못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그 인간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악하게 제도를 조작을 해놓은 겁니다. 사전투표 자수를 모르게 아무도 측정을 못하게. 그러면 이제 관외 사전투표는 어떻게 되냐.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거칩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주로 우체국 282개 그리고 우체국을 취합하는 우편집중국 24개 교환신 뜻 2개소를 거쳐가지고 각 지역 선거관립위원회로 배송이 됩니다. 관내하고 이런 관외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우편투표 봉투가 몇 개가 있고 몇 개를 받았는지가 다 여러분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관외 사전투표 투표자 수위의 조작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의 과정입니다. 위의 과정.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 사전투표를 이렇게도 조작하지만 엄청나게 조작이 심한 분야입니다. 이게 3구 대통령 선거에 관외 사전투표 빼기 당일 투표입니다. 이 관외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전국에. 그리고 3구 대통령 선거에 관외 사전투표 조작이 잘 원하여 일어나지 않았던 데가 선거에 관한 특수지역인 광주 광역시 전남 전북입니다. 이 세 지역만 빼버리게 되면 더블당은 항상 플러스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이 관내 사전투표 조작 정도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정부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일부 빼고 보시게 되면은 전국의 관외 사전투표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더블당 같은 경우는 호남권을 제외하면 6.61%는 조작을 크게 많이 안 했습니다 이때는. 이때 왜 여러분들 더블 이렇게 우편투표 같은 걸 조작을 심하게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언제 했느냐 딱 여러분들 요약하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투표가 끝난 다음에 우체국으로 가면은 우편투표가 봉투가 우편집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동안에 우편봉투를 바꾸치게 하는 것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름 새로 장영우 대표께서 보내준 것은 우체국에서는 배달 완료했는데 선관위에서 안 받은 겁니다. 우체국에서는 배송 완료 기록이 남아있는데 선관위는 한 통도 못 받은 겁니다. 그게 어디가 있는가 하니까 제3의 장소에서 밤을 새고 그다음 날 여러분들 배송이 되는 겁니다. 이걸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일본은 이미 소개해드렸습니다. 우체국에서 우편집중국을 거쳐 가지고 지역선관위로 가는데 대한민국은 2013년부터 워낙 우정사업이 발전이 돼 가지고 반도보라님 감사합니다. 워낙 여러분들 발전이 돼 가지고 다음 날 배송 t 플러스 1일 다음 날 배송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뭐죠 24시간을 넘어 가지고 t 플러스 2일 날 여러분들 배송이 완료되는 경우가 관외 우편투표 가운데 44에서 55%까지 여러분들 발생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의심하게 되는가 하니까 그 표를 바꾸치게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공박사님 그거 다 안 까보고 어떻게 여러분들 표를 바꾸치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표시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통계학을 조금만 공부 해보면 천 개의 우편 봉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조작을 하려면 한 60%까지 우리가 미는 후보가 득표율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있죠 다 까보지 않더라도 통계학을 이용하게 되면 천 표 가운데 무작위로 500표를 뽑아 가지고 특정 후보가 기표된 500표를 집어넣으면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궁금하게 여기 계신 분이 저한테 질문인 게 아니 공박사님이 무슨 그걸 투시하는 능력을 가진 분도 아닌데 아니 천 표가 지금 우편집중국에 딱 도착해 가지고 성북구 성관일원들 이동하기 전에 천 표가 도착했는데 그걸 어떻게 본인들이 목표하는 관외 우편투표 득표를 맞출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몇백표 정도를 끄집어내고 그냥 예를 들면 더블당 후보가 여러분들 다 기표된 몇백표를 그냥 집어넣으면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여러분들 찢어 가지고 1번 몇 개 2번 몇 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이제 오늘은 2번을 볼 건데 그래도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편집중국에서 장기체류하는 사이 표를 얼마나 바꿨냐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에서 우편집중국 장기체류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고된 작업을 하신 겁니다. 장영우 대표께서 관외사전 우편투표 배송가정조작유행 1번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작업인 거 아니까 전국의 여러분들 우체국 배송조회 웹사이트에서 272만 4548건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도저히 이런 작업을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272만 건의 여러분들 관외사전투표 를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얻기 위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해 가지고 250개에서 다 여러분들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돌린 겁니다. 그래서 뭘 발견했냐 이 사람들이 주로 조작이 발생한 것이 1일차입니다. 1일차의 여러분들 우편투표가 24시간 안에 여러분들 배달이 안 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된 23시간 이상 밤을 지시해온 그런 투표지가 예를 들면 의정부 우편집중국에서 성북구 선거관리위원으로 가야 되는 우편투표 봉투가 11678개가 도창했는데 그 가운데 2568개는 1일 배송 우정사업의 기본원칙인 당일 다음에 여러분들 배송으로 다 2,568통이 배송이 됐는데 9,110통이 배송이 안 된 겁니다. 그걸 찾아낸 거예요. 9,117통. 우편집중국에 도착한 시간하고 그다음에 떠난 시간입니다. 그걸 여러분 조사를 해보게 되면 도착한 시간하고 도착한 시간하고 도착한 시간 나오죠. 4월 11일 날 0시 24분에 도착한 시간 그다음에 이제 발송한 시간. 성북우체국으로 발송한 시간. 얼마나 우편집중국에 체류했는가 그걸 보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겁니다. 1일차 가운데서 30시간 이상 초과한 여러분들 우편봉투가 45%가 나온 겁니다. 45%.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은 55%는 제대로 갔는데 45%에 해당하는 63만 9673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거예요. 배송 시간이 하루를 초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일차 평균 배송 시간은 20시간 50분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이 2013년부터 익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걸 완전히 파괴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45% 표수는 63만 9673표 이게 전부 조작이 안 됐겠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조작이 됐을 거다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 찾아낸 데가 얼만고 하니까 총 47개 선거관리위원회 81개 선거구에서 그런 관외사전투표 득표 조작으로 의심받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우편집중국 선거가 끝나고 우체국에 가고 우체국에서 관외사전투표가 우편집중국에 갔는데 우편집중국에서 예외적으로 오래 머문 오래 머문 우편투표 봉투든 봉투를 까지 않고 거기에서 봉투를 바꾸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오늘 여러분들 본 것은 바로 우체국과 우체국에서는 배달했는데 선거안에서 안 받은 겁니다. 제3의 장소에 가고 뭡니까 바꾸치게 했거나 그렇게 했겠죠. 우체국에서는 배달 완료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지역 선거안에는 접수기록이 없다. 다른 모처에서 하룻밤을 세운 다음에 배달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 우편투표 봉투가 외박을 한 겁니다. 이런 걸 다 폐지해야 됩니다. 그냥 대만처럼 하루에 여러분들 다 투표하고 투표소 바로 그 현장에서 뭡니까 정부 내 분산대가 다 여러분들 계산하고 투표하면 옮기지 말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보수적인 정당들이 승리해 가지고 선거법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 가지고는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체국의 배송기록은 딱 남아 있는 겁니다. 성북구 선관위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몇 통이 전달됐다가 다 이런 결정이 됐는데 성북구는 받은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체국 직원이 분명히 여러분들 먼저 수량 확인하고 전달했는데 지역 선관위는 받은 게 없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새로운 유행을 조작 유행 2 우체국과 선관위 배송 과정에서 우편투표 봉투 바꾸치기 여기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외 사전투표가 대전시 서구의 4월 10일 날 7,936표 7,010표 이렇게 여러분들 완료가 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10일 총선 가벌 선거구의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사전투표 1일차에 1만 4,946동 이게 합치게 되면 1만 4,966동입니다. 다음 날인 4월 11일에 대전서구 선관위가 접수한 봉투수는 0건입니다. 그런데 우체국은 배달 완료 기록이 있는 겁니다. 1만 4,946동에 대한 배달 기록이 있는데 대전시 서구 선관위는 받은 게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배송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우체국 배송 기록이 4월 11일 날 12,109표를 배송했다고 한 겁니다. 어디에 대전서구 선관위에 배송했는데 이게 대전서구 선관위는 접수 기록이 한 표도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제3의 장소에 가서 밤을 새면서 바꾸치기가 이러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체국 배송 완료 시점이 4월 11일 2시 30분과 12일 최초 접수 시점인 13시 5,6푼 사이에 1만 2,109통에 23시간 이상 어리선가 밤을 지시하고 배달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편 투표 봉투가 외박을 한 겁니다. 우체국은 배달을 했는데 지역 선관위는 안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짓들이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도 이런 걸 추적 안 할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했겠죠. 우체국 배송 기록은 분명히 남아 있는 겁니다. 1만 2,109통이 2시 30분에 배송 완료됐다. 그런데 여러분들 받은 거 없다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우체국과 선관위 사이의 배달 완료 접수 시점이 다른 시군구 서초구 같은 경우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구는 우체국 배송 기록에는 4월 11일 다시 23분 1만 212통이 서초구 선거관리비안에 배달 완료됐다. 집배원 박종륜 수영이는 이모 용님 이렇게 나오는데 서초구 선관위는 4월 11일에 접수된 통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서초구 곱에 4월 11일 4월 13일 4월 14일만 있고 4월 11일에 접수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우체국에서는 4월 11일 오후 5시 23분에 1만 212통을 배달했는데 서초구 선관위는 4월 11일에 접수한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들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집념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고된 작업입니까? 이 엄청난 작업을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 띄워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관외사전 우편투표 배송과정 조작과정 전부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 272만 건을 다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 선관위 250국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낸 겁니다. 바로 우편투표 조작은 우편집중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우편봉투를 바꿔치기하는 방법하고 우체국과 선관위의 배송과정에서 우체국은 배달 완료를 했는데 선관위가 접수기록이 없어가지고 하룻밤 이상을 제3회 장소에 체류한 겁니다. 여러분 우편봉투는 관외사전 투표자 수는 조작이 되는 게 아니고 관외사전 투표자 수는 그냥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천매 가운데 필요한 만큼을 무작위로 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이런 민원후보의 표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관외사전투표는 관외투표자 수 조작은 없고 그냥 관외사전투표 봉투 가운데 몇 표를 그냥 빼고 그냥 특정후보가 담긴 것을 집어넣는 그리고 방법은 우편집중국의 장기 체류한 사이에 우편봉투를 갈아치우거나 우체국에 배송 완료했는데 지역선관위는 못 받아가지고 제3회 장소에 갈아치우거나 두 가지가 지금 발견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관내 사전투표는 어떻게 조작하느냐. 여러분 관내 사전투표는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사전투표수 3484개소에서 사전투표가 완료가 됐을 때 몇 명이 사전투표를 했는지 투표함 속에서 투표지 개수가 몇 개인지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대로 먼저 지역선관위로 이동됩니다. 지역선관위에서 천표를 쑤셔넣든 이천표를 쑤셔넣든 30표를 쑤셔넣든 아무도 여러분 체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사전투표가 행해지는 장소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 카운팅하는 것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고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없기 때문에 투표장을 방문해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사람들에게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사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성함 일렬번호 성함 주민번호 전화번호 사인 그렇게 하면 딱 여러분 선거가 끝나면 1일차 실제 사전투표자 수 몇 명 염창동 몇 명 서초동 몇 명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집계가 돼가 여러분들 발표가 돼야 되지 선관위가 결정한 사전투표율을 발표해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결정해 사전투표율을 발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몇 명이 했는지를 청량회가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당위는 반드시 참관해야 되고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사기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린 다음에 그걸 쑤셔 넣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언제 완전히 여러분들 드러나게 됐는가 하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우리 한국인에게 엄청난 여러분들 복이 온 겁니다. 공직선거에서 발생하는 소위 선거 사기 문제를 세상 만방의 여러분들 알려준 너무나 귀한 여러분들 복이 은혜가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를 화끈하게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조작해 가지고 사전투표 다소 37771표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전부 다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역대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는지가 완전히 뭡니까 까발려진 겁니다. 고맙게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사전투표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줬고 동시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제조 생산 투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더 큰 문제 사전투표 자수를 위조하는 조작하는 그 문제를 완전히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전투표를 완전히 폐지할 수가 없으면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는 사후적으로 후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일 투표는 선거인 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자가 가게 되면 펜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모시 그렇게 쓰여서 이렇게 사인합니다. 그러면 그거 역으로 사전선거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없으니까 사후적으로 그냥 사전선거인 명부를 만드는 겁니다. 참가한 사람들이 11번호 1134에서 홍길동 주민번호 전화번호 사인 그럼 홍길동 인격정 임사임당 율곡 이순신 이렇게 쫙 나갈 거 아니면 딱 맞추면 뭡니까 서초동 서초1동의 관내 사전투표 다수 몇 명 관외 사전투표 몇 명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걸 쫙 적게 해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합산해가지고 사전투표를 계산하게 되면 그러면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이거를 관철시키기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파격적인 발언을 하리라고는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사전투표사수의 카운팅 이거를 향해가지고 여러분들 총력을 기울이는데 여러분들이 좀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